이런 영광이야 교수님 여기 한 번 쳐다봐주세요 커팅만 하세요 커팅만 하고 우리 아들 한 번 뜨거웠어 아아 맞아 커팅 하나 떠 먹어야지 떠 먹어 형준이 먹을 거 있는데 요거트인데 아 네 요거트인데 전준아 전준아 전준이 호흡 어디있어 전원해봐 하나 둘 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오오오 예 예 예 잠들어라 가르쳐주신 스스로의 마음은 꺼버리시다 아 고마워가 스스로의 날 아 고마워이 스스로의 마음은 아 고마워